한국국토정보공사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씀 전할 때는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아니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하니까 아픈 건 느끼지 못하고 저는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차량기도 끝나고 나니까 옆에서 그렇게 생겼으면 아마 부러졌을 거라고 병원을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오른 엄지 발가락이 부인자로 부러졌어요 부인은 승리잖아요 얼마나 기쁘던지 뭐 그래서 와 이거 승리했다 그랬어요 오른쪽 엄지 발가락은 우리 인간의 몸에 80%를 차지한대요 그런데 저는 전역적인 오른손을 내비거든요 정체가 다 아프고 반기붓을 해줬어요 그런데 반기붓을 어떻게 하세요 엄지 발가락이 부러졌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이 더 기잖아요 세상에 엄지 발가락 이래서 반기붓을 이렇게 해줬어요 보이세요? 이만큼 해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치는 거 매일매일 순리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앉아서 하면 돼요 이렇게만 일어나도 다쳐요 사람들이 다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또 우리 누벌 회장님이 이 꼽꼽히 하지 않다면서 팔 탁 차고 가요 그때마다 예수님 참 영광 맞춰서 했는데 이쪽으로 있는 원도 이쪽으로 나서 다쳐요 지금 참 영광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은혜 남겠어요 그런데 한 번 누가 진압에다 눈이 뭘 탁 떨어뜨렸어요 병원에 타고 보니까 엄지 발가락이 또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위에까지 옹겹을 썼어요 발가락 부러졌다고 무릎 위에까지 옹겹을 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이만큼 무겁게 해서 엇발 첩포도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러진 엄지 발가락은 두께 내놓고 옹겹을 해놨는데 또 이만큼 내놓은 거예요 하느님이 살아나시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 많으실 때 하느님이 나를 안 지켜주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살아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하느님이 얼마나 나를 살아가시냐 옹겹을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여기만 다 내놓으니 차라리 잘라주시면 되는 아휴 아직 안 빠졌을 때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부러졌는데 여기 다 나오게 했잖아요 이게 무슨 소유입니까 그랬더니 아 누가 이렇게 무시하게 했느냐 여기서 여기 자르는데요 톱으로 자르는데 얼마나 두껍게 해서 안 잘라져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어디서 이렇게 무시하게 여가고 왔어요 여기서 하셨잖아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아야 누가 했대 거기서 분명히 여기서 생각하니까 바로 나한테 천사님께 하셨잖아요 세상에 터부로 잘라도 잘라도 안 잘라도 얼마나 세게 돼가지고 발 여기 살이 잘라졌어요 오 주님 영광받소서 피치방에서 얼마나 많은 원총을 내리시라고 살까지 다 잘라줍니까 그랬는데요 발가락에 부러진 뒤에서 번호명하니 주사 한대도 못 맞고 놀랍해도 안 들어갔는데 주님께 참여하고 드렸더니 싹 치밀어요 좋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는 해야 된다 하리라 할 때 도와드십니다 오늘 사업을 응원하면서 주님께서는 아실 수 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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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